어? 골프를! 여기? 설마, 설마! 아, 요새 시작하신 거 알고 있어요. 맞아요. 아니, 그분의 영향이 있었나요? 우리 수지 언니의 그분이 나오시냐고요. 어, 이 손! 이 손은 그 손인데. 어, 이 스윙! 아, 저 스윙은 정확히 그분이 맞습니다. 그분이십니다. 채를 정확하게 떨어뜨리는. 대박이다, 대박. 아, 푸샷 푸샷 푸샷. 오, 지금 묘기. 묘기, 묘기, 묘기. 3개 연속으로. 저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되게 힘든 게 공 하나하나 있잖아요. 좀만 앞으로 가면 다 공 2개 맞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연습 수익을 안 했잖아요, 그리고. 정확하게 한다는 거죠, 매번. 컴퓨터처럼. 금방 올 줄 알고 왔는데. 왔어요. 응. 왔어요. 왔어요. 귀여워다. 잘 어울려. 차가 밀려서 좀 늦었어요. 어, 당연히. 근데 나 여기 오면서 깜짝 놀랐어. 1단, 2단, 3단까지 사람이 있어요. 처음 봤어? 처음 봤는데요? 한 층만 있는 줄 알았는데. 건물, 건물주가 1단 만들면. 친절 설명. 스위트. 건물주가 4층을 만들면. 근데 바깥에서 보니까 무공장 같아. 놀라워. 여기 공장이야. 공치는 공장이라고. 다 대답해줘. 다 대답해줘. 아, 여기 나오는구나. 여기. 잘 어울린다. 어우, 수수해. 오늘 너무 오랜만에 치니까. 지금 채를 잡은 게 20번째야. 근데 여기 와도 되겠어요? 응. 여기 오는 거야. 20번째 사람도. 한 번 친 사람도 여기 오면 되고. 100번 친 사람도 여기 오면 되는 거야. 나 스트레칭 좀 해야 되는데 어디서 해요, 창피해서. 창피하지? 여기서 해. 여기. 어떻게 됐지? 왜 이렇게 대학생들 같냐. 아, 죽겠네. 뭐야. 안 가려져. 안 가려져. 안 가려져. 진짜 스위트하시다. 속성으로. 응. 기둥보다 가늘. 이게 바로 국제 스타일. 아, 이거 스크린에서 해야 되는데 너무 창피하네. 나보고 하지 말고. 그럼 어디를 보고 해요. 약간 아기처럼 바뀐 것 같은데. 맞아요. 아기처럼 얘기하네. 아기처럼 얘기하네. 그 팬들과 함께 연주할 때 카리스마는 온다던데 없고. 사랑하는 남자 앞에서 아기가 되는 거지. 약간 끼를 부리시는 것 같긴 해요. 끼를 부리는 게 아니고, 오빠 앞에서는 그렇게 되는 것 같아. 사랑하는 사람 인정. 그게 나거든요, 사실. 그것도 스위 스타일. 맞아요. 아니 근데 사실 국진이 형님이 써주신 시가 너무 화제예요. 맞아요. 예전에. 방송에서. 나 이거 뭔지 알아, 이거. 똑똑똑. 누구니? 너구나. 넌. 두드릴 필요가 없단다. 두드릴 필요가 없단다. 손수원에다가 쓴 시인데 집에 아직 가지고 있어요. 이거 처음 들었을 때 어땠어요, 그게? 엄청 감동받았어요. 수진이. 이거 후보죠, 이거는 정말로. 후보지. 엄청 감동받아서 막 웃음이 나오는데 그걸 참느라고. 약간 그때 화면이 막 입꼬리가 올라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때 썸이었죠, 입꼬리. 이거 사고 있었어요. 두 분이 약간 썸은 있었을 때. 대중에게 알려지긴 전. 우와. 그러니까 입꼬리 올라가려고 막으려고 엄청 노력을 했겠지. 맞아요. 듣기지 않으려고. 영상. 이 시를 듣고 난 뒤부터 확 발전됐어요. 좀 빠르게. 김국진 씨가 저한테 어느 날 전화가 와서 나를 남자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를 남자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래서 뭐라고 대답했어요? 평생 그런 말이 있을 거란 생각을 못해서 20대 때부터 만났습니까? 되게 직접적이다. 김국진과 강수지. 네. 어울리지 않습니까? 평생 그런 말이 있을 거란 생각을 못해서 20대 때부터 만났습니까? 내가 너무 놀라서 모르겠어요 이랬어요. 그럴 수 있죠. 당연히는 그럴 수 있죠. 놀라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놀라서. 이거 무슨 얘기인 거지? 막 혼자 되게. 약간 걱정하다가. 그리고 이제 엄청 많이 생각하고 또 촬영 가고 막 이러면서. 그래서 내가 한참 있다가 또 통화하게 됐는데. 뭐라고 했어? 한번 만나자고. 언니가 얘기했어요? 오빠 내 손을 꽉 잡아버렸어요. 오빠 내 손을 꽉 잡아버렸어요. 내가 이렇게 얘기했잖아. 내가 얘기했잖아. 내가 얘기했잖아. 내가 얘기했잖아. 한마디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아니 정말 이 손을 어떻게 했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고 계속. 그래서 나 딴 데만 보고. 계속. 라이브 하다가 집에 왔어요. 손만 잡고. 네.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니 그냥 얘기하는데 무슨 얘기했는지도 모르겠고. 진짜 이거 들으니까. 되게 힘들었어요. 너무 이게 어색해가지고. 세계사랑이야. 모든 사람 때가 딱 있네. 세계사랑. 진짜 극대를 딱.